8월 23일 수요일 투데이즈 핫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배우 강동원씨가 독특한 컨셉의 패션을 선보여 화제입니다. 강동원씨는 22일 열린 영화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제작 보고에서 천물 포장 느낌의 스타일로 무대에 섰는데요. 화려한 프린트가 돋고 있는 의상을 선택한 이동희씨와 유한 데뷔를 이루고 있죠. 이번 작품을 통해 또 한 번 천마 연기를 펼치게 된 강동원씨. 의상만큼이나 색다른 변신 정말 기대됩니다. 아이유씨가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팬들과 직접 만납니다. 오는 9월 23일과 24일 양해간 2023 아이유 팬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인데요. 특히 데뷔 이래 처음 개최하는 팬 콘서트인 만큼 아이유씨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죠. 팬들과 함께한 과거, 앞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해 밀도 있게 대화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는 아이유씨.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연예뉴스의 자존심, 독특한 연예뉴스. 오늘은 K-대표 배우들의 N년전 빛나는 순간들, 그리고 진정한 올라운더 조인성씨의 매력 분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연예뉴스